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입하는 연령대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난해 제주에서 30대 아파트 매수자 비율이 처음 40대를 추월했습니다. 향후 집값 상승으로 인한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과 대출 지원 정책으로 아파트 시장의 큰 손이 40대에서 30대로 넘어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비중은 관련 자료가 공개되기 시작한 2019년엔 23%대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30%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시장의 큰 손으로 꼽히는 40대의 매입 비율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했던 지난해 30대의 아파트 매수 비율이 40대를 추월한 것은 향후 집값 폭등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하락 조짐을 보이자 그나마 지금이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시기라는 인식이 확산된 겁니다. 지금 현재는 집값이 승고르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건축비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향후에 집값이 굉장히 비싸질 걸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비싸져서 주택 구입을 못하면 본인들은 영세민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서 실수요자들이 전세 대신 매입을 선호한 점과 지난해 초부터 시행된 저금리의 특례보금 자리론 공급도 30대의 아파트 매수를 부추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30대의 주택 구입은 재정적으로 여력이 부족해 대출 후존도가 높은 이른바 영끌이 줄을 이룬다는 점에서 향후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KSTV 뉴스 김지우입니다. KSTV 뉴스 김지우입니다.